M&A! M&A! 사람들이 뽑은 적이 있다. 그냥 뽑은 줄 알아? 위에 뽑았잖아, 위에. 아니, 형만 다행히 있어요, 형만. 다행히. 와, 이게 좀 실망한데? 일주일 안에 때려낸 적이 있다. 무슨 한 NBA팀을 알고 있다. 나는 안다야. 근데 태형이 알 수 있어. 지금 딱 봐. 마이애미. 5개국 서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고? 안녕하세요. 헬로. 설마 여기서. 또. 아니야, 아니야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뒤에 나와! 삐! 삐! 10 줄 알아, 감사합니다.